일생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4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44번째 책은 스탠다레, 적과 흡, 루즈 앳, 까먹었지? 르 노아, 저희가 읽고 있고요. 젊은 청년, 없는 청년, 흑수저 청년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렇죠. 결국은 파멸로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 우리로 따지면 사랑과 야망과 비슷한 스토리. 그런 거죠. 그런 스토리를 저희가 읽고 있고요. 저희가 당시 스탠다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대 배경이라든지 소설의 도입부와 어느 정도 줄거리는 1부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탠다레의 남자 주인공 질리앙 이 아저씨랑 유부녀와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바로 질리앙의 성격이 질리앙을 좀 가르치고 좋아해줬던 사제가 있거든요. 살랑사제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왜 그 하냐고 결혼 안 하냐. 아, 자기를 좋아하냐고. 네, 좋아하는 하냐고. 너는 딱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출세하려면 아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파멸의 기정사실이다. 왜냐하면 너가 출세하려면 불쌍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유력자에게 압호해가지고 그들의 열정에 네가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너의 열정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에 봉사해야 된다. 부자의 열정에 봉사를 해야 된다. 너 성격의 밑바탕에는 어두운 격정이 엿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다. 격정이 엿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성직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절제라든가 세속적 이득의 완전한 포기 같은 걸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야. 너는 뭔가 어두운 정말 격정이 막 흘러내리는 용서등 절제라든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성직자가 되어도 좀 겁이 난다. 이렇게 이제 좀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줄리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모험이라든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 출세를 듣는 거잖아요. 만약 안락하게 생활을 꿈꾼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안 했겠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날 부인하고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되면 정원에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레날 부인 옆에 있었는데 부인의 팔을 가지고 자기 뺨에 가져가서 만지고 이러는 거예요. 어디 집안에서? 왜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고백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서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 왔다가 교감이 좀 있었어요. 감정들은 계속 이제 아까 말이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의 손에다가 자기 입술을 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도 처음에는 되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뭐지? 지금 얘가 왜 이러지 했는데 사랑의 황홀과 주체할 수 없는 쾌활함에 빠져들어 결혼한 여자인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당혹감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난 결혼한 여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그게 황홀했다 이거죠. 결국 이래되면 이제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구호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가나요? 아니 그런데 뭐 또 이제 중간에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가정교사 생활을 하다가 여행을 잠시 주어를 좀 얻은 거예요. 진량이. 네. 진량이 친구 푸케를 찾아가요. 푸케는 목재 상인을 하거든요. 아주 큰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진량을 꼬셔요. 그냥 너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 그래서 큰 돈 번다 이거. 요즘은 돈을 예를 들어 1년에 그래도 정말 짭짤한 수입이 보장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말 순수한 친구거든요. 정말 진량이 너가 문서도 잘하고 하니까 정말 나하고 딱 맞다. 우리 정말 이거 크게 한번 해보자니까. 이 진량이 친구의 그 순수한 마음을 그냥 바로 거절할 수 없으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죠. 나는 말이야 성직에 대한 소명이 있어. 성스러운 성직자가 돼야 돼. 거짓말인데. 고민도 아예 안 하는군요. 아니요.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 요즘쯤 이런 거 1년에 저금을 한 1억은 할 수 있겠네.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한 7, 8년간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한 7, 8억을 모았어. 그런데 내가 27, 8을 돼버리면 그때 나폴레옹은 이 전 프랑스를 호령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7, 8억 뭐 할 거야. 야망이 진짜 크다. 그래서 이건 그만둬야 되지만 그걸 직접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난 성직에 대한 소명 때문에 너의 고마운 제의를 거부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영해에서 돌아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레나일 부인하고 또 그녀 친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요. 그 부인은 데르빌로 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인 두 명 중에 한 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데르빌로 부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여기가 더 돈이 많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우리 보통 생각에는 그냥 아 그러면 그 부인이 더 마음에 든다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내가 이 부인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 레나일 부인 앞에서는 막노동꾼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데르빌로 부인 앞에서는 항상 지식을 갖추는 훌륭한 가정교사의 모습으로만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데르빌로를 선택하겠다. 이 마음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레나일 부인은 바로 처음 얘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초인종도 못 누르고 머뭇머뭇거리고 눈자에는 시뻘게 이런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 모습이 가장 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포인트가 다르죠. 부인이 매력을 느꼈던 지점은 그렇죠. 오히려. 본인에게는 가장 지우고 싶은 과거.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레나일 부인은 갈수록 가장 고상한 정신적 쾌감에, 황홀감에 도취했다. 참 말이 어려웠는데 이 정신적 쾌감이 뭔가 더 황홀하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당히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일찍이 사랑을 경험한 교태로운 처녀는 사랑의 흥분에 익숙해지기 말입니다. 그런 여자는 진정한 정렬을 느낄 나이가 되어도 새로운 매력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찍 사랑을 경험한 교태로운 처녀는 사랑의 흥분에 너무 익숙해져서 진정한 정렬을 느낄 나이가 되어도 새로운 매력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 처음에 딱 그 경험에 규정돼서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세계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레나일 부인은 갈수록 정신적 쾌감의 황홀경에 더 도취려간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십니까? 대개하면 느끼는 게 많으신가 본데 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일찍 이른바 육체적 사랑에 빠져버린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도 바로 그 육체적 사랑으로 도달도 쉽게 할 뿐더러 다른 조금조금씩 보통의 사람들이 이른바 느끼게 될 첫사랑에 대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 설렘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느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주 늦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작게 시작하는 알콩달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 전문가 등판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지금 우리 영진 씨가 말했던 이 지점이 바로 진령 소렐의 특징이거든요. 특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명에 대한 말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진령 소렐이. 나 총방님한테 미움받는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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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할 때 진령 소렐이. 오빠 설명을 너무 잘해. 바로 그러니까 진령 소렐이 나중에 나와요. 동료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동료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말하려 했던 게 이런 거였지 라고 해주는데 이게 동료들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니까 동료들이 좋긴 무지 돼버린다. 그거 단골 멘트잖아요. 짜증나 짜증나. 이해가 많이 됩니다. 진령 소렐라고 또. 그래서 더 내날 분이 갈수록 황홀감이 도취됐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만 해도 그녀를 흔들었던 정조관념이라든지 나 이제 정말 남편에게 충실을 하겠다. 이런 맹세가 다 쓸모없이 돼버린 거예요. 황홀감이 도취되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그녀는 귀찮은 손님을 내쫓듯이 그런 생각을 물리쳤다. 귀찮은 손님을 내쫓듯이야. 정조가 뭐고 다 내쫓듯. 그런 뭔가 자의식이 다 귀찮은 그런 생각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인 데르빌러 부인은 진령 소리를 다르게 보거든요. 어떻게 봐요. 저 풋내기는 아무래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뭔가 늘 생각이 잠겨있고 뭔가 정략적으로만 행동하는 것 같아. 그걸 깨뚜루 봤구나. 그렇죠. 엉큼한 사람이야. 딱 깨뚜루. 친구니까 잘 보이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런 심리 같은 거를 스탕달이 굉장히 잘 파악하는 거예요. 스탕달을 제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마담보바리가 아주 정말 지금까지 읽은 어떤 소설보다 남녀의 어떤 심리라고 해야 될까. 그게 저희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줄 만큼 대단하더라고요. 스탕달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재미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대담하게 행동을 합니다. 보통 사랑을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모르에서 몰을 할 때 몰트잖아요. 죽음이거든요. 몰탈. 이모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 영진 씨 했던 영화 있잖아요. 이모탄. 이모탄. 그게 이제 불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영화 뭡니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분노의 해석이 있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득 많이 되실 겁니다. 죽음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그만큼 이게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게 만드는데 이 진령이 어떻게 하냐면 부인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밤 2시에 나 당신 침실로 갈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부부가 다 각각 침실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같은 방에서 앉아요? 네. 이 풍습은 다 자기 방에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밤 2시에 침실로 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게 부인입니다. 그리고 안 오죠. 2시에. 아니죠. 와요? 안 가버리면 이 사람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완전히 이건 인간이 자기의 자괴감을 얻기 때문에 한 번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게 나오는 거죠. 한 번도 엔도 가져본 적이 없는 19살짜리가 마치 도누왕 같은 바람둥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 부인이 그럼 오세요 하면 자기가 했던 소원이 받아들여질까 봐 벌벌벌 떨면서 자꾸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나 2시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심리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좀 제발 거절해줘. 거절해줘 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치밀하거든요. 먼저 안주인 드레날 시장에 방문해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코곤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참 재밌어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놀라서 침대에 뛰어내리는 부인의 발밑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부인. 부인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부인이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렇게 주누한 이야기하면 눈물을 또 확 속고 그런데 결국은 몇 시간 후 줄리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나이가 없는 심경으로 방문을 나섰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나이가. 거사는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참 재밌는 게 자꾸 자기가 뭔가 가장 달콤한 순간에 조차도 뭔가 괴상한 자존심이 있죠. 내가 지금 여자를 정복하는데 익숙한 사내의 역할을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이 사람의 그런 익숙한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의 열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니야 나는 뭔가 이 순간에도 정말 처음을 하지만 수천 번의 어떤 바람둥이처럼 난 뭔가 탁월함을 보여줘야 돼.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곡도하게 몰아붙이는 거죠. 참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행을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자질이 바로 눈앞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 순간에도 모습을 이렇게 하고 그늠한 표정을 좀 삐그맣게 해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것은 마치 매혹적인 피부를 지닌 16살의 처녀가 무도회에 가려고 얼굴에 연질을 칠하는 미친 짓을 하는 것과 같았다. 이거 자체로 이렇게 아름다운 애가 괜히 그 아름다움을 가리는 화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그걸 그 나이 땐 모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행 말이에요. 빨리 그러면 목적 달성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나이 대장부. 자기 위험에 올려야 되니까 날이 훤한 밝은 다음에 나는 대담하게 뚜벅뚜벅 방문을 걸어 나갈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계속해서 달랬겠죠. 조심해서 나가라고. 그런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도 지금 간밤에 말리장에서 사났잖아요. 부인에게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부인에게. 왜요? 그러니까 이게 쿨한 건지 아니면 더 위험을 내가 당신하고 잠을 잤다고 해서 나 지금 해달라는 사람 아니요라고. 그런데 부인이 그러니까 불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안달나는 거. 아니 저 사람 지금 내가 10살이나 연상이라서 나를 지금 한 번 취하고 취하고 나서 버리는 건가. 이 불안을 해요. 그런데 그날 또 새벽 1시에 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대랄발로 부인이 이러면 안 된다. 친구가 먼저 알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눈치를 채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 너 지금 좀 위험하다. 이러니까 결국 청구를 안 들으니까 친구는 떠나게 되고 처음에 부인은 친구가 떠나니까 좀 눈물을 흘렸다가 이제 온종일을 친구 없이 애인과 단둘이만 지내니까 너무 행복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한 번 행복에 빠지면 이제 뭐 친구도 없고 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줄리아가 한 번도 남을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하고 너무나 새로운 생활하니까 자기 야망을 한 번 털어놓을 뻔한 거예요. 그냥 부인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사실 출세라고. 그런데 어우 그러다가 큰일 날 이러면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제 이런 부인하고 좀 간격을 느꼈냐면 나폴렁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늘어놓았단 말이죠. 정말 나폴렁 어쩌고 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눈깨서 산대지는 거예요. 부인은 기족계급이잖아요. 나폴렁이 너무 싫거든요. 혁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여자는 알고 보니 저게 진정해서 자라나는 사람 아닌가. 진짜 적대 개그의식이 엄청 투철한 거예요. 줄리앙은. 혁명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폴렁이 얘기하다가 부인이 좀 안 좋아하는 거를 눈치를 채고 거기서 다시 한 번 이 사람과의 간격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간격이나 이런 것들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줄리앙이 밤에 찾아갈 때도 이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갈 때도 요즘 같으면 항상 마스크를 좀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요즘 마스크 쓰고 40 간격을 둬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요즘 필수품입니다. 레모나 마스크 진짜 그 레모나 그 포장지네요. 상큼상큼합니다. 레모나 마스크 가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이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거 비교해 보니까 한 장당 한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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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 하더라고요. KF94인데 8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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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하시면서 레모나 마스크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모나가 좋은 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진리행은 결국 아 이 부인이 레나리 부인이 나의 적이구나 적의 진령이 자라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진리행은 아주 계급적인 인식이나 각성이 뚜렷한 사람이죠. 당시 프랑스 귀족들이 상당히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에서 많이 목이 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이 잘릴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 소작인들이라든지 하인들에게 돈을 좀 줬대요. 혹시나 또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지는 마 이런 식으로 달리려고 돈도 주고 우리 예전에 하해탈춤처럼 금요일 밤이 되면 어떤 창고에 모여가지고 거기서는 있잖아요. 하인이든 시장이든 좀 격이 없이 서로 막 너나들이 너나들이 한다는 거예요. 한 게 있죠. 이 풍습이. 뭔가 불만을 좀 김을 빼야 되니까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이렇게 풍성히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할 만하네. 한 번 하니까 정신 차리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국왕이 작은 소도시 베리에르를 행차하게 되거든요. 교회에 성자 유골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러면 이제 행사가 많이 열릴 거 아닙니까. 부인이 시장 부인이잖아요. 손을 좀 써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 진리행을 맨날 꺼부는 말 입고 다니냐는 신학생이고 하니까 의장대원에 임명을 시키는 거예요. 의장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뒷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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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딱 저런 애가 의장대원이 대단히 결국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구나. 시내 처녀들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되고 근데 이때 의장대원 발삭되고 아까 자기가 따랐던 셀랑사제 수행원으로 젊은 주교한테 가서 이제 좀 시중을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보니까 그 젊은 주교가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지 그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을 주가했는데 그게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진량이? 네. 진량이. 저게 권력이고 너무나 저게 아름답구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다 갖춰 입고 의식을 지평할 때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 행사가 중요시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권력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위력을 보여주고 자발적인 승복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진량이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특히 진량이 좋아하게 된 게 고위성직자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정말 그 예민한 감성과 미묘한 예절이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모방의 어떤 욕망을 막 부풀어오르게 하는 거죠. 성직자가 되고 싶은 거군요. 성직자가 아니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 뭐가 됐든 높은 자리.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매력적인 거동을 지니게 되다 보다. 이런 매력적인 거동. 높은 사람일수록 아주 우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날 부인이 막내가 열병에 걸려가서 생사를 헤매게 되거든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내 탓이다. 내가 지금 젊은 애인하고 이렇게 희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줬다. 라고 생각하니까 진리엔이 힘들지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갑자기 남편한테 이 모든 걸 다 폭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줄리엔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줄리엔이 선수를 쳐가지고 여러 가지 부인이 좀 달래면서 그 아들의 막내 아드님의 병을 내가 대신 알았더라면 그게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의 아버지가 당신이었더라면 부인은 이렇게 이제 뭐 결국 되고 결국 애는 무상에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부인도 줄리엔이 형을 신뢰하게 됐잖아요. 더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커다란 정신적 위기는 그 연인들을 결합시키는 감정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 아니면 그녀를 소유하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뭔가 다른 식의 결합감도가 높아져간다는 거죠. 위기를 겪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제가 한 번 어느 이탈리 영화였나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찾아가는 거죠. 그 상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지금 결혼한 지가 우리가 벌써 십 몇 년이 됐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단 하나 아는 것은 우리 아이가 십여 년 전에 사고로 죽었을 때 우리 둘은 그 슬픔을 같이 견뎌냈다. 그러니까 여자가 떠났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 식이란 거죠. 이런 식의 결합된 게 어마어마한 어떤 위기를 겪고 나면 꼭 그 사랑의 강도가 강해진다기보다는 사랑의 칼라가 좀 달라지는 거군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합의 칼라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동지의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언제까지나 눈치 안 채게 갈 수가 없잖아요. 시장 시장 그러니까 한여 엘리자가 결국 눈치 채고 그다음에 시장의 정적에게 가서 꼼지르는 거예요. 일종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님이 들어왔던 가정교사하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그 가정교사가 그래서 나의 구애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정적은 발론 노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 레날 부인에게 6년간 주파를 던졌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한테는 눈길도 안 주더니 감히 천박한 노동자 녀석을 정부로 삼았다니 이러면서 그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귀족도 아니고 노동자 녀석 따위로 이렇게 된 거죠. 학품 가게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바로 레날 씨에게 시장의 익명의 편지를 보낸 거죠. 너희 부인과 그 꼬마가 바람났다 알려드리 꼴리리다라는 식의 편지를 큰일 났네. 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위기에 처한 여인의 소환은 이때 발휘되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아주 정숙하고 막 그냥 둔한 부인인데 딱 위기 상황이었을 때 정말 막 위기 대처 매뉴얼이 줄줄줄 나오고 부인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딱 그렇게 해요. 부인은 나도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면서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남편에게 먼저 선수를 지겠다. 아 얘 빨리 내보내자. 그러니까 너 양해를 해라. 왜냐하면 남편이 예전에도 내 관련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아 모함이었을 때. 모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같이 듣느냐 하면 지금 당장 내가 길게 날 때 갖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없다. 저 어린애를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면 당신의 또 라이벌 그쪽에 가정교사 갈 거다. 그러면 남편이 에이 그렇게는 안 돼 제가 다시 너희를 붙잡을 거다. 그런 식으로 머리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익명의 편지는 너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책에서 글자를 오래가 써라. 손으로 쓰면 안 되니까. 글자를 오래가지고 예전에 미국 영화법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종이를 갖다 줘요. 바로 지금 남편에게 보낸 그 두서에 푸른 종이가 있는데 그가 똑같은 종이를 주는 거야. 그 종이에 붙여라. 네. 같은 애가 보냈다. 애가 남편이 그걸 눈치채게 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모함이다라고 우리가 몰고 가자. 그리고 방수색을 할지도 모르니까 네가 책과 종이 남은 건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아주 주도 면밀하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투서가 남편한테 간 거를 이제 눈치 채고 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아내도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대응 전략에 착수하는 거죠. 위기관리에 바로 착수하는 거죠. 속도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전략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의논하고 싶은데 의논할 친구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역시 여기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의논할 친구는 이 말을 하면 전부 다 자기를 비웃을 거다. 아유 고소해. 샤덴 프로이드라고 하죠. 아주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내하고 헤어질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유용한 거 좋아하잖아요. 수익 나는 거. 아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속받을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얘를 아내를 쫓아내버리면 그 어린 애하고 둘이 또. 둘이 해가지고 파리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열받아. 아내하고는 결국 헤어지지 못한다. 결론 내리고 참 온갖 몽상을 하면서 밤을 세우다가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마주치는데 편지를 주고 그 과정에서 해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아주 말을 잘하거든요. 덮어요. 편지 주면서 이런 거 예전에도 많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을 싫어하는 그 발노노라는 사람 이 엘리자하고 한 것 같다.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 그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내한테 편지도 많이 보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당장 보여줘 이러니까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좀 이따 보여줄게 하니까 바로 남편이 일종의 도끼를 들고 가서 책상 다 부숴버리고 편지를 받아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는 그 놈의 우리를 부부 사이를 엄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단정하고 결국 둘이 무사하게 된 거죠. 마침 또 그 전에 보낸 편지가 6개월 동안 구애했던 그 사람 의 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위기상에 또 담겨있을 때 정말 잘합니다. 스탕달도 얘기를 잘 짰네. 스토리가 아주 촘촘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바로 진리행의 스승 겸 어떻게 보면 사제 사제 바로 셀랑 사제가 불러요. 너 그냥 바로 프랑콩슈드 지방에 가장 주도했던 부양성의 큰 도시거든요. 거기 신학교로 가는 게 어떻냐.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또 엘리자한테 고해성사 들었는데 여론 다 안다. 지금 좀 적당히 떠나라. 그러니까 시장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당연히 돈 좀 쥐어주고 가려고 했는데 진리행의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끝까지 돈을 거절하니까 이 돈조한 시장 입장에서는 얘 진짜 굉장한 고결함을 가지고 있다. 얘 목을 끌어안고 눈물까지 흘려요. 너 정말 고결하구나. 내가 오해했다. 더 재미있는 게 부인도 이제 우리 작별 인사를 하는데 진리행이 딱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작별 의식은 이렇게 시시하게 헤어져서 안 됩니다. 나 사흘 뒤 밤에 다시 찾아오겠소. 당신의 침실에 그리고 나서 그 작별 의식을 치른 다음에 헤어집시다. 딱 그렇게 창문에 밧줄을 메고 올라가가지고 또 또 미래를 즐기고 그리고 헤어져요? 네.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신학교로 신학교로 가요? 네. 신학교로 가야죠. 이제는 여기서 좀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유부녀와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까? 재미있는 게 산을 넘기 전에 자기 소도시를 떠나서 산을 넘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자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래 나와요. 저는 이게 참 의미심장 같더라고요. 뒤를 돌아다 본다. 자주 산을 넘기 전에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약간 예전에 그 고향 떠나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이렇게 자꾸 되돌아본다든지 아니면 김광석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에도 보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꾸 자기 고향을 한 번씩 더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떠날 때만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만 뒤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 때는 뒤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군대를 간다는 게 떠날 때가 돼야지 결국 청춘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데 어른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란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내 아이의 과거는 새롭게 해석이 되니까. 과거는 외국이다처럼 어른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새롭게 항상 떠올려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이다. 아이는 앞밖에 모르니까 계속 직진이 되고 뒤를 한 번씩 돌려보는 사람이 어른이다. 약간 그런 뉘앙성 묘한 게 느껴지는 같아요. 결국 얘는 이제 어른이 된 거죠. 한 번씩 질리행을 정민이는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 오늘 한 번 지금 이 문장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뒤를 돌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지금 내가 만약에 내 뒤를 돌아본다면 나는 원피스가 터질 것 같아. 정민이는 돌아보지 마요. 전 뒤를 돌아보면 오늘 원피스가 터집니다. 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저 뒤에 영주 은하수 사과가 있어요. 제 뒤를 돌아보니 은하수 사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최근에 부사 드셔보신 분들이 최고라고 극찬하시던데 드디어 이제 사과의 끝판왕이죠. 부사가 영주 은하수 사과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영주 은하수 사과 사과즙과 배즙 도라지즙 도라지즙 여전히 그건 사계절 언제든 즐기실 수 있으니까 지금입니다. 부사 주문하시면서 사과즙도 주문을 해보시면 씹어먹는 느낌 그리고 즙을 짜먹는 느낌 둘개 다 느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사과즙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이 들면 또 치아가 불편하죠. 그럴 땐 사과즙 드시면 되고 애기도 사과즙 먹으면 되고 이빨 튼튼하신 분들은 또 사과 씹어드시면 돼요. 영주 은하수 사과 온 가족이 온 세대를 아울러 드실 수 있는 영주 은하수 사과 저희 링크 걸어드렸죠? 따라서 잘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영주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는 진령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른으로 발전 한 단계 성숙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후회의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후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연인에 대한 두고 가는 연인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감정이 좀 있겠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뭔가 이런 거 한 번씩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신학교에 있는 부장성 현청으로 간 거죠. 이 부장성이란 도시가 상당히 제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도시 부장성? 네. 부장성이라고 여기는 누가 낳냐면 바로 빅톨 위고 그리고 영화의 아버지 리메르 형제 또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리에 그다음에 바로 무정부주의자 푸르동 푸르동 푸르동이란 사람은 푸동은 좀 유명하죠. 유명하죠.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베토벤 고향곡 구분은 합창은 영원하리라 이런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장성을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도시네요. 그래요. 제가 가보고 싶다. 언제 갈 수 있을까. 부장성에 요새가 있는 모양인데 네. 부장성 요새? 네. 희한한 거 많이 찾아 이분은 이상한 거에 꽂혀요. 정영진 씨도 멋있다. 언제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적각 기념으로 한번 가도 좋긴 좋은데 그렇죠? 우리 나중에 부장성 뭐 이런 데 가서 녹음도 한 번씩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원대한 꿈이 그거였잖아요. 바로 세계 고전기행 뭐 너무 아쉽다.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시골뜨기가 이제 대도시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카페를 찾아갔는데 그 당시 카페는 당구도 치고 또 여러 가지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돈도 들을 수 있고 그때 결국 인물이 좋잖아요. 진리행이 그러니까 카페 여급 예쁜 처녀가 오라고 해가지고 커피하고 빵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에 드니까 자기 주소하고 이런 거 다 적어주는 거예요. 어디 왔냐니까 신학교로 왔다니까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서 나올 때 휴가 나올 때 놀러와 된 건데 아무튼 건발미니 작업을 하니까 뭐 진리행도 기분이 좋고 진리행 바로 내질러요. 저는 아무래도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잘 챙기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딜가나 여자가 끊이질 않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자의 애인이 나타나가지고 날씨로 모른 척하고 결국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장이 피라르 사제예요. 피라르 사제인데 이 사제를 처음 보고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졸도를 해버려요. 진리행이. 뭐 졸도까지예요? 그러니까 기가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세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딱 그 피라르 사제가 주의를 줘요. 너 왜 졸도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외면의 공허한 우아함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이라는 약점을 자네는 갖고 있단 말이냐. 외면의 어떤 우아함에 대해서 너 너무 민감하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사람들이 항상 웃는 얼굴만 보다가 자기가 갑자기 딱 경건하게 진작에 탁 노려보니까 갑자기 어우 못 견디니까 그걸 했다 이거죠. 너는 너무 그런데 민감하다. 사람은 사제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경계를 해준 거죠. 항상 웃음 짓는 얼굴에 익숙해 있다가 진지한 표정에 너가 압도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양심이 항상 경계를 해라. 너무 그렇게 외부의 어떤 상황 변화에 막 그렇게 네가 사실 진리행이 자존심 강하다 했잖아요. 조금의 모욕도 못 참는다 이거죠. 그런 성격은 나중에 자기를 파밀로 몰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또 꽤 들어봤네요. 진리행을. 그렇죠. 이 피라르 사제가 나중에 보면 이제 장세이스트라고 장세니즘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일 처음 우리가 일당배 처음 할 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사실 장세즘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은퇴를 해버리고 초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혁명을 한다든지 그런데 너무 그게 혁명하기도 해도 간격이 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실은 세상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은 따로 내가 간직하면 된다 이거죠. 판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세이점은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를 하지만 세상이 잘못된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장세이점이라고요? 장세니즘 장세이점 양세니즘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금욕주의인데 그러니까 묘하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하고 결국은 타협을 하게라 살아가는 거죠. 혁명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락한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인다. 내가 진실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만 타락한 현실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 그럼 신은 어디 있느냐? 신은 숨어있다는 거죠. 숨은 신. 나중에 그걸 가지고 파스칼의 했던 생각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히든 갓 네. 바로 그 피라드 선생이 나중에 보면 장세이점 장세니즘의 샹스니스트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금욕주의자.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서 321명이 다니는데 압권이죠. 워낙 잘하는 거죠. 진리행이. 그런데 동료가들이 너무 싫어해요. 진리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리행은.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와 모범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너는 스스로 너의 머리로 생각하고 너의 머리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미움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시 신학생들의 행복은 잘 먹는 데 있었거든요. 먹는 것. 자기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는 글자 외워가지고 빵을 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신학교로 왔다. 이거죠. 대체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괴롭혀야 되는데 괴롭힐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진료용은 휴일도 외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비라드 사제가 불러요. 너 이거 뭐냐 하면서 아까 처음 왔을 때 그 여자 주소하고 이름 종이쪽지가 떡 하면서 너 이 여자가 무슨 관계 카페 여자 카페 여자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를 골탕 먹이고 흠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얘가 없을 때 몰래 방을 수색해가지고 이 여자 뭐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쫓아내려고 그런데 여기서 탁 이야기를 잘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분이 나를 너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돈 다 뺏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어떤 친척으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 적어주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만약에 그때 약속대로 매주 외출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만났다면 이건 반드시 감시망에 걸려가지고 났을 텐데 안 갔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장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죠. 정말 나를 어떤 출세를 정말 호시탐탐 좌초시키는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 나온 거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동료들의 의견을 그들 자신보다 잘 설명함으로써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리엥은 미움을 샀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훌륭한 토론가는 다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기분을 거스른 많죠. 우리나라도 이른바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악플 보통 악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난 화술도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제도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흥분하기 쉬운 영혼 너같이 흥분하기 쉬운 영혼은 예술가가 되게 안성맞춤이지 성직자나 행정관은 못 되겠다. 사실 그거 일리가 있거든요. 너무 아까 외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직자라든지 관리라든지 정치인 되기보다는 예술가에 맞거든요.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진리엥이 좀 나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난 좀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데 뭐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전에 한번 난득호도란 말 했잖아요. 어리석게 보는 게 더 힘들다. 정말 힘든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난득호도 난득호도 호도를 얻기가 힘들다. 어리석은 그걸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군요. 난득호도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정광민 우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요. 있는 대로 행동하면 되니까 똑똑한데 어리석은 척하기가 더 힘들잖아. 하여튼 여러 가지 활력을 하고 하면서 결국 성진을 해요. 신학교에서 성경복습교사로 성진을 해요. 진리엥이 그런데 성진을 시켜주면서 피라르가 교장사제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너에게 애착을 넣겠다. 나는 학생들의 애착을 느끼면 안 되는데 마침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너의 일생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에게는 천박한 인간의 기분을 거스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듯해. 시기와 중상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네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동료들은 너를 반드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를 좋아하는 척 하더라도 그것은 너를 더욱 확실하게 배반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럴 때는 천주님께 의지하도록 하여라. 딱 여기에 다 들어가요. 시기와 중상이 너를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너는 천박한 인간의 기분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너 가지고 있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공감하는 척 합니까? 당신은 줄리엄이 아니야. 아니 아 스탕달 좋은데요. 그래서 이 피라르가 은퇴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여러 가지 라이벌들을 음해도 시달려가지고 음해를 하게 됐는데 당시 이 지방에 대대로 영주이자 파리의 아주 정치적 거물인 드라몰 후작이 있었거든요. 드라몰 후작이 바로 피라르 사제를 파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제님을 나중에 자기 빚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제의 교구장 자리를 하나 주겠다. 좋은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해진 진리엥에게도 돈을 익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장학금회라고. 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파리 초청장이 날라오니까 사직서를 주교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진리엥을 시켜서 전달하거든요. 가니까 부주교가 본래 이 부주교 더 프릴레르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아요. 이 피라르 사제하고 거기서 결국 침부름 같은 진리엥하고 주교하고 같이 다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먹게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 부주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됐느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부주교에게 무엇이냐면 주교를 절극히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 주교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력이 나쁜데 생선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가시를 잘 발라주는 거예요. 절극히 해주잖아요. 그래서 출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조선광역군때 잡채를 잘 만들고 김치를 잘 만들어서 정성을 받고 상서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임금에게 바치니까 임금이 야 너 뼈서 간절히 해. 그래요? 네. 음식을 딱 입맛에 맞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윗사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막 보고서 잘 쓰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일상에 그래서 문골이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출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그러니까 참 스탕다리 통찰력 본인은 출세를 못했지만 출세의 메커니즘을 깨뚫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정민여 출세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요리를 안 하니까 안 하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출세는 윗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꼭 요리 아니더라도. 보통 걸로 즐겁게 해드리면 될까. 대체로 정민여는 권력자나 가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죠. 오늘 한 판 붙을래요. 진리양은 천박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정민여는 또 그런가 권력자들 앞에서 비싼 가방을 흔들리면서 기분 안 좋게 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쟤는 뭔데 저거 들고 다니는 거야. 제가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피에르 신부가 드라몰 후작한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몰 후작이 비서를 제안하는데 자기는 비서는 그 자라면서 한 명을 추천하겠다는 거죠. 바로 진리양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성공의 또 다른 계단을 밟는군요.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 청년은 비천한 출신이지만 높은 기계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보처럼 될 것입니다. 참 이 삐라르 사제가 잘 꿰뚫고 있죠. 자기 아들처럼. 그러니까 후작이 그를 내 아들의 친구로 대화하겠어. 단순한 하인으로 대화하지 않겠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파리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주교에게 신고를 하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주교도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가기 전에 아버지는 관계가 거의 없으니까 친구 푸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제 간다. 그런데 친구가 또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 너는 파리에 가면 정부에서 한 자리 얻을 거야. 그리고 나서 신문에서 중상모략을 당할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받을 것이고 나는 신문에서 너가 망신당한 소식을 접하게 될 거야. 정부에서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주인인 목재 사업에서 버는 게 낫지 않니? 아무리 그 정부가 솔로몬 왕의 현명한 왕의 정부를 할지라도 말이야. 참 이 패부를 찢는 말입니다. 정치권에 가서 망가진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사업 하자. 괜히 남의 정렬에 봉사하지 마라. 너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친구는 하는데 진랭은 정말 시골 부르주아지에 좁은 소견은 어쩔 수 없군. 하고 일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셀랑사지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너 괜히 내날 부인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랭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몰래 잠입한 거죠. 몰래 잠입해가지고 부인을 만났죠. 그런데 부인이 좀 살짝하게 말을 하는 거죠. 가주세요. 가주세요. 왜? 이 장관은 좀 좋아하다가도 또 불안하고 막 왔다 갔다는 감정.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면서 또 좋아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또 가주세요 하니까 진랭이 이게 무슨 수치인가. 이게 무슨 수치인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이 사람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감히 가주세요.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아온지 압니까. 또 마음을 동정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이 오류, 논략을 배웠으면 거죠. 괜찮을 텐데. 사랑은 오류를 좀 배웠으면. 그래서 결국 부인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흔들어진 거죠. 또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줄리엥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막 문 앞에서 도둑이 등갔다가 부산 소리 나니까 뭔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줄리엥은 바로 알몸으로 도망을 치고 부인이 위에서 꽃을 던져주고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그거 보고 아수라장을 뚫고 다시 줄리엥은 이제 제2부 발의로 입성하게 됩니다. 아, 그게 2부 내용이에요? 네, 이제 2부로 갑니다. 발의로. 아,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나는군요. 네네. 전 2부 상당히 벌써 진행된 줄 알았더니 저희 예상과 달리 그러면 이 2부 본격적으로 또 줄리엥의 어떤 성공과도를 달리다가 파멸하는 과정 이것도 또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2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어지는 3부로 대망의 스탕달의 적과 흑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니, 근데 스탕달의 오늘 이 바로 줄리엥에 너무 감정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부캐라는 게 허용된다면 저는 줄리엥으로 가겠습니다. 까미 줄리엥 선택하세요. 아, 저는 줄리엥 갈래요. 줄리엥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저희 줄리엥에 어떻게 성공과도를 달리고 또 파멸까지 하게 되는지 이어지는 3부에서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옵니다.